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세월을 가면 잊을 거라고 그 누가 말을 해줄까 안 보지운 마음인데 그리 쉽게 잊을 수 있나 돌아와요 돌아와요 나의 의견으로 사역 어딜로 묻지 않으며 얼마나 당신을 사랑했으면 지금도 잊지 못해요 막상 하세요 세월을 가면 잊을 거라고 그 누가 말을 했던가 안 보지운 마음인데 그리 쉽게 잊을 수 있나 돌아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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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의 의견으로 사역 어딜로 묻지 않을게요 얼마나 당신을 사랑했으면 얼마나 당신을 사랑했으면 지금도 잊지 못해요 지금도 잊지 못해요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끝까지 자리 지키신다고 고생하셨죠 마지막 시간인데요 열심히 박수 한번 제가 전라남도 하면 보성 뭐죠 녹차가 유명하죠 지금부터 녹차를 한번 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메모야 아름다운 보성은 녹차의 고장이랍니다 녹차의 고장도 상 하나만 메모야 보성목자반 메모야 아름다운 보성목자반 녹차의 향기를 담아 살아온 인생 한 34천 구두고도 아름다워라 보성나 줄리 따라 걷다보면은 석변에게 기준한 반란을 받는데 여벌어운 녹차밖에 놀러오세요 메모야 아름다운 보성목자반 아리라 이승 이승이 아랄이요 아리라 고개워도 넘어간다 내 고향 아리라 고개워도 넘어간다 내 고향 아름다운 보성목자반 녹차의 고장이랍니다 고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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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하는 내 고향 보성목자반 내일라 태어나고 자라오시오 녹차의 향기를 담아 살아온 인생 한 34천 구두고도 아름다워라 보성나 줄리 따라 걷다보면은 석변에게 기준한 반란을 받는데 여벌어운 녹차밭에 놀러오세요 근데 뭐야 오성목자반 근데 뭐야 오성목자반 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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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아아 아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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